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,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경우, 받아내림이 두 번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. 각 자리끼리만 빼시면 돼요. 우선 1회자리부터 계산하는 건 아시죠? 더하기나 빼기나 1회자리에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1회자리를 봤더니 6에서 4를 빼래요. 그러면 1회자리는 2가 되는 것이고요. 10회자리는 8에서 3을 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10회자리는 5가 될 것이고 100회자리는 4에서 2를 빼라고 했으니까 2가 돼서 답은 252가 되는 것이죠.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죠. 두 번째는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데 10회자리에서 받아내릴 거예요. 그러니까 1회자리가 지금 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뺄셈을 하기 전에 수를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뺄셈을 할 때 1회자리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3에서 6을 뺄 수가 없죠. 작은 수에서 큰 수는 뺄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요. 그럼 이럴 경우에 받아내리는 거죠. 10회자리에서 빌려올 겁니다. 10회자리가 7인데 여기서 10회자리한테는 하나를 빌려오지만 그러면 6이 될 것이고 1회자리한테는 10회자리 1은 1회자리한테는 10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요거랑 빼고 지금 빌려온 거랑 빼고 다시 요거랑 더하는 거예요.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10에서 6을 빼게 되면은 4고 4에서 3 더하면은 7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. 빼고 더하고 자 10회자리는 빌려서 원래는 7이었는데 6으로 바뀌었죠. 6하고 1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6 빼기 2는 4가 되는 것이고 5 빼기 4는 1 이렇게 해서 147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자 요거 이제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것 중에서 이제 10회자리를 뺄 수 없는 경우 100회자리에서 받아내림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많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. 헷갈려하기도 하고요. 받아내림을 이용한 계산을 할 때 친구들이 자꾸 무조건 받아내리려고 해요.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뺄셈 할 때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. 1회자리를 보면 뺄 수가 있습니다. 8하고 7을 8에서 8이 더 크잖아요. 큰 수에서 장으로서 뺄 수 있는데 가끔 무조건 받아내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뺄 수 없을 때만 받아내림 하는 거예요. 1회자리는 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오지 않습니다.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. 8 빼기 7은 1이 되는 것이죠. 10회자리 보니까 지금 10회자리 위에 건 2, 밑에 건 4 2회에서 4 못 빼죠. 작은 수에서 큰 수 못 받는다고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. 여기서 받아내림 하는 거죠. 100회자리에서 하나만큼 빌려주게 되면 100회자리는 3이 아닌 2가 되고 100회자리에서 하나는 마찬가지로 10회자리에서는 10개가 되는 거죠. 위에서 했던 건 똑같습니다. 이 두 개랑 빼고 얘랑 더하는 거예요. 10에서 4 빼면 6 6에서 2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해요. 100회자리에 보니까 2 빼기 2잖아요. 같은 수 끼를 빼면 0이잖아요. 그렇죠? 여기에 0을 쓰지 않습니다. 가끔 여기에 0 쓰는 친구 굉장히 많더라고요. 맨 왼쪽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0일 경우에는 0 안 쓰시는 거예요. 그냥 여기 놔두시면 빈자리로요. 정답은 81입니다. 0, 8, 1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81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. 자 마지막 받아들임이 두 번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. 우선 1회자리를 봤더니 2에서 9 뺄 수가 없죠. 빌려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10회자리에서 받아들임 하게 되면 3은 2가 될 것이고요. 10회자리 하나는 1회자리에 대한 10개죠. 이렇게 해서 먼저 1회자리부터 먼저 빼기를 해주세요. 2개 빼고 얘 더한다고 했죠. 10에서 9 빼면 1 1에서 2 더하면 3 되는 것이고요. 자 이제 또 빼려 왔더니 또 못 빼요. 그렇죠. 2에서 8 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회자리에서 빌려와야 됩니다. 100회자리는 7이었는데 하나를 빌려주면 6이 될 것이고 하나를 빌려주면 여기에 1 쓰시면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는 2가 아니라 12가 된 겁니다. 그럼 12에서 8 뺄 수 있죠. 그냥 빼기 하시면 됩니다. 뒤에 이처럼 빼고 더할 필요 없이 바로 빼시면 돼요. 12 빼기 8은 4가 될 것이고요. 자 왼쪽에서 얘기했듯이 606, 0이죠. 가장 큰 수가 0이면 쓰지 않습니다. 여기 0, 4, 3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빈자리로 두시는 거예요. 정답은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